닭다리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뉴는 BBQ 닭다리만 콜라는 펩시가 왔는데 특이한게 모양이 좀 바뀌었네요 펩시처럼 펩시 펩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치킨 손으로 좀 먹어달라고 오늘은 그래서 집게 절반 손 절반으로 먹어드리겠습니다 한글쌈 한글쌈 치킨 가아요 거리도 케이크 факти크림 다 덮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자 두번째 아이는 꼭다리부터 요 밑에는 비비큐 오리지널 소스가 있구요 요 옆에는 비비 소스가 있습니다 머스타드 소스죠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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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집게 집게로 이번엔 소스 묻혀서 Loser 가슴을 빼주고 이아이는 가볍게 원봄으로 음~~ 다리만 먹음 질리지 않나요? 질리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이제 절반쯤 와시니깐 돌려깎기 타이밍 왔나요? 돌려깎기 타이밍 돌려봅시다 먹방하고 방자 고쳐 드릴게요 미안해요 먹는 도중이라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시고 닭다리 참 맛있다 닭다리 참 맛있다 빡빡이님께서 채팅창에 무쓬 씹는 소리를 본인 핸드폰 컬러링으로 하고 싶답니다 오징어 닭다리만 치킨입니다 비비큐입니다 역시 밥맛 떨어질 땐 치킨맛 시켰맛 역시 밥맛 떨어질 땐 치킨맛 비비큐 고기 왜 밥이랑 가만히yor ? 반가워 고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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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이 콜라요? 이 콜라는 펩시인데요 모양이 좀 달라져가지고 음 할 수 없어서 음 우유 우유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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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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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에 건빵 7개 먹기 힘든가요? 제가 해봤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재도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돌릴까요? 마지막으로 돌릴까요? 음 음 음 음 와 음 음 음 더 그 음 엄 파 지금 심정으로는 콜라 한 8리터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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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닭다리인 여기까지 안녕